2019년 4월 7일 사망 죽었는데 죽은 적이 없었다는 거네요 혹시 이름 빌려주고 돈 받았어요? 6개월입니다. 연장 없고요 폐차된 차도 이 남바만 살아서 돌아다니면 죄값을 받는단 말이야 딱 한 달만 버텨 뭐야? 뭐야? 돈 5개월에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노명 복구집으면 이제부터 정신이 필요해 복수해야죠 전주 못 찾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나를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순 있거든 다 죽일 순 있거든